네. 어렵게 자진 언니인데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죽으려고 핸들을 튼 건 저희 언니라잖아요. 저희 언니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으셨을텐데. 그랬죠. 그랬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. 이 지독한 거짓의 끝에 뭐가 있는 건지 그 끝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 김현진 씨가 아니잖아요.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. 김현주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은 거예요? 김은혁 씨 한재열이 한재열이 우리 언니를 죽였다는 거짓말한 이유 그거 두려웠던 거예요. 우리 언니로 인해서 밝혀질 진실이 우리 언니로 인해서 밝혀질 진실이 고민 많이 했어요. 이걸 김현진 씨한테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.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나는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언니 차 블랙박스 영상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됐었나 봐요. 저도 좀 전에 알았고요. 너무 좋아해요. 이것은